오늘은 12도 맞죠? 네 오늘은 하는건 12도구요 오우 와우 패스트 매칭 오우 스펠까지 했어? 스펠이 어렵지 않았네 스펠 악셉? 제가 달리했는데 좋은데 자 그래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하이 앤 헬로 앤 헬로 앤 헬로 앤 하이 앤 하이 쌤 하이 쌤 헬로 쌤 하이 쌤 할아버지 이쪽은 쌤이에요 그랜파 그랜 그랜 디스 이즈 쌤 누군가를 소개할 때 디스 이즈 그랜파 디스 이즈 쌤 오케이 할아버지 라고 부르는거죠 이쪽은 쌤입니다 하고 싶으면 디스 이즈 디스 이즈 샘 오케이 그랜파 디스 이즈 샘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쌤을 할아버지한테 소개합니다 샘 디스 이즈 샘 디스 이즈 샘 디스 이즈 샘을 사용해서 뭐 할 수 있다? 소개할 수 있다 오케이 샘을 부르고요 이 다음에 이쪽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안녕 피터야 하이 피터 하이 피터 피터하고 샘의 할아버지는 처음 만나는 사이에요 피터요? 샘이 아니고? 샘 하이 피터 하이 피터 오케이 하이 샘 하이 샘 하이 샘 오케이 네 샘 이쪽은 나의 사설이야 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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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미트 유 데이브 나이스 미트 유 데이브 나이스 미트 유 투 나이스 미트 유 투 또한 역시 나이스 미트 유 데이브 또한 역시 또한 역시 또한 역시 투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만나서 반가워 나이스 미트 유 투 나이스 미트 유 투 그 다음에 이것 이것도 있잖아 아이 헌크 투 이것 이쪽 이것은 의자입니다 네 이것은 아 와우 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그의 할머니는 매우 건강하십니다 응 응 꼬모이 모순모 입이 다 나있어요 트리 홀렸어요 꼬모이 모순모 꼬모이 모순모 엔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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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모이 모순모 엔트 엔트 엔트